자 그 다음 4강 3강 게이트웨이 한번 볼게요 자 원 엑서사이즈 인 팀워크 팀워크에서의 한 연습은 내가 하는 자 여기에는 데타나가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구요 자 내가 컴페니 루트리트 단합대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회사 단합대회에서 내가 하는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야 자 그래서 회사 단합대회에서 내가 하는 이 팀워크 팀워크에 관한 이라고 해석해 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연습은 is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그래서 그 그룹을 단합대회에 온 그 그룹을 in a circle 원형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원을 만들어서 뭐 앉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at one particular retreat 어떤 한 특정 단합대회에서 단합대회에서 there were eight people in the circle 원으로 여덟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이죠 자 그리고 나는 느리게 handed tennis ball to one person 나는 느리게 테니스 공들을 건넸습니다 한 사람에게 볼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건네주는 거야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그래서 자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start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원 그 원 주변으로 던지는 것을 시작하도록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공을 주면은 그 사람은 공을 받아서 자기네 그 그룹 써클로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또 던져 주는 거야 자 if n equ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ircle 자 이 n이 대문자 n이 그 circle에 사람들의 숫자와 동일하다면 자 여기서 equal 다음에 여기 with 안 써요 equal은 타동사에요 타동사 그러니까 뭐뭐와 동일하다라고 하지만 전체 다 with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넘버러브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야겠죠 자 더 넘버러브 어 그 다음에 어 넘버러브 자 더 넘버러브는 뭐뭐의 숫자이고 어 넘버러브는 많은 이라는 뜻이죠 근데 둘 다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더 넘버러브는 단수 취급 들어가는 거고 어 넘버러브는 복수 취급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여기에서 주어로 삼는 부분은 더 넘버러브에서는 넘버가 주어고요 어 넘버러브에는 이 복수명사 뒤에 따라오는 이건 그냥 형용사거든 어 넘버러브는 이 복수명사로 가기 때문에 숫자는 언제나 단수 취급해 그러니까 단수 취급되고 이건 복수 취급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뭐 이 수의 일치는 크게 상관 없지만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한 거에요 자 하여튼 any 그 사람들의 숫자랑 동일하다면 then 자 이럴 때 if 하고 then 나오면 그러면 이죠 자 그러면 the maximum number of balls you can have in motion 여기도 대탄화가 생략되어 있구요 자 그 공의 그 공들의 최대 숫자 너가 움직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공들의 최대 숫자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움직이고 있을 최대의 숫자는 is n-1 n-1이다 왜? 자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almost 나왔다는 것도 기억하고 most 안 쓰죠 자 가져와 진주어에요 to throw and catch at the same time 동시에 던지고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주절은 없어요 여기서 생략을 한 것 같아 자 the purpose of the exercise 그 연습의 목적은 is 투부정사이다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 action 개인의 행동의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people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catching the ball than throwing it 사람들은 훨씬 더 관심이 있다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관심이 있다 여기는 비교급 수식이죠 그래서 many는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고응을 받는 거에 뭐보다는 그것을 던지는 것보다는 what is demonstrate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is that 대절이다 자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what절이 들어가는 거에요 자 그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의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그 연습의 성공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 it은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 대절이 진주어가 되는 거야 진주어 자 모가 the person you are throwing to 자 너가 던지고 있는 자 여기에서 여기는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that이 또 생략되어 있는 거에요 자 여기 보니까 to 여기에서 끝나는 거에요 요거는 이 that은 여기서 throw는 자동사로 쓰였구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to가 없으면은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에요 만약에 여기 to를 없애봐 그러면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닌가요 throwing의 목적어 사람을 던져 얘를 꾸며야 되는데 말이 안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공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 너가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이 cast the ball 얘가 동사구요 the person이 주어야 동사 옆에다 표시는 처음부터 해놨죠 그 공을 그 공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공을 던져주고 있는 던져주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뭐만큼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네가 그 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만큼 라고 들어가는 거구요 자 여기는 앞에 여기 보니까 as 가 나오죠 이거는 뭐뭐만큼 이라고 해석되는 근데 여기에서 어 as as 원급 비교인데 as 가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이 권리 있죠 이 권리는 똑같이 지 어 여기에 이 권리가 원급 비교 뭐뭐만큼 매우 뭐뭐 어 그러니까 이 요거가 요 앞에 as를 생략시킨 거예요 어 그래서 as as 원급 비교해서 앞에 있는 as는 생략을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음 자 그래서 the movie the movie is interesting as the last one 하면은 그 영화 이 영화는 어 이 영화는 재밌어 지난 건 만큼 the movie is interesting as the last one 그러니까 저번 것만큼 재밌어 이렇게 되지 as는 생략이 가능해요 뒤에 있는 as조차도 생략할 수 있어 여기 as가 생략되어 있는 원급 비교다 그러니까 여기 important 여기가 또 문법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야 more important 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문법 시험 어렵게 내면은 여기를 낼 수 있어 그럼 이거 나오면 거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너무 어려워 할 거야 어 여기 중요하고 자 그런데 뭐만큼 너가 공을 잡는 것만큼 어 상대방이 공을 잡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회사의 여기서 엑서사이즈는 이제 회사지 그치 회사의 성공에는 자 그리고 어 왜 여기서 전치사 에즈인데 왜 뒤에 됐절이 나와요 됐은 앞에 전치사를 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는 또 에즈의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에요 자 여기는 핑크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면 여기 가 주어 진주어 구조 생각하면 돼요 It is important To the success 여기 전부 기니까 그냥 땡땡땡 할게요 그 다음 어 땡땡땡 생략 앞에 똑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시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As It is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네가 공을 잡는 것이 그 연습의 성공에 중요한 만큼 중요한 만큼 너가 공을 던져주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공을 잡는 것도 어 그 연습의 성공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좀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문법 포인트 다시 한번 지적하면 여기에 왓절 왓절 나온다는 게 중요하구요 여기 important more important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어 이거 저기 뭐야 대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체 다 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줄 문제로 나오면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If You are less concerned about 그리고 너가 덜 걱정한다면 덜 관심이 있다면 뭐에 대해서 How you deliver information 너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지 뭐보다 Then with 여기 with는 아 여기 with는 아 여기 with는 이 be concerned about 이라는 수거가 이 about 대신에 with를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뭐에 어 관심을 쏟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는 about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with를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것 여기서의 그것은 정보가 되겠죠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 보다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덜 관심을 쏟으면 You will ultimately fail at delegation 너는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 We may You have to be equally skilled at both 너는 둘 다 해 자 equally 스킬을 꾸며주는 주격보호를 꾸며주는 거예요 equal 들어가면 안 돼 자 스퀘어도 완전 형용사죠 능숙한 너는 둘 다 해 똑같이 능숙해야 한다 음 얘가 비동사고 얘가 주격보호야 얘는 주격보호를 꾸미는 부사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 그 위의 문장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도와주면 자 위임을 실패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 여기서 위임이라고 하는 건 회사 회사는 팀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팀웍 그죠 혼자 잘한다고 회사가 성공하나 아니지 뭐 개인 자영업도 아니고 회사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 같이 협동해가지고 잘해야죠 어 그래야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개인이 혼자서 아무리 잘해봤자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영업사원이야 영업사원이어가지고 뭐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아 내가 뭐 그 저기 뭐야 어 그래 맞아 내가 조선소 조선소에 영업사원이라고 쳐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미국에 가서 계약을 성사시켰어 어 그래서 주문을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뭐 이 유람선 유람선을 갖다가 열척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딱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딱 줬단 말이야 어 그런데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그 저기 배를 건조하는 사람들이 배를 건조하는 사람들이 유람선을 만든 게 아니라 화물선을 만들었어 열척을 그리고 저기 그걸 배달해 주래 그러면 나한테 유람선 열척을 주문한 사람이 그거 사겠어 나를 바로 고소하겠지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그 일의 위임에 실패한다 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뭐하면 너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면 중요하거든 혼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지 니가 어떻게 정보를 받으냐 그러니까 어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우 그렇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어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회사는 실패한 건데 어 화물선 열척 그거는 저기 회사에 성공이 안 돼 그럼 회사가 망하면 나도 실업자가 되는 거 아냐 그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요기 어 이 레스 요런거 어휘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뭐 아냐 어 레스가 돼야 돼 레스 으 으 으 으